오든지 참 끼신 오든지 오더라도 제 몸에 싫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지켜드리면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박수도 치시고 마음속으로 빌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도 건강해야지만 저희들도 건강해야 여러분들 자주 만나고 오래오래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여태까지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빌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저희를 위해서 건강을 빌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자 자 너로 됐잖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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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잠깐만 지금 내가 이제 굿할 건데 굿할 때는 음식이 차려져야 되고 막 이렇게 여럿이 해야 되거든 근데 오늘 음식이 없으니까 참고로 돼지 머리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맹구삼칠리 나와봐 오냐? 하나씩 왔어? 그럼 니들 다 나와 하나씩 장고 하나 들고 나오든 북으로 나와 닐닐이 언니는 북 하나 들고 나오고 너는 장고 하나 들고 나오고 굿을 달려면 여럿이 해드려야 돼 혼자 하는 거보다 여럿이 하는 귀가 더 센게 그죠? 장고 매지 말고 그냥 와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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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와 북 하나 들고 우리 돼지 머리 어디 갔냐 맹구삼칠리 이리 와봐 맹구야 오늘 참고로 돼지 머리를 준비를 못했으니까 여러분들 돼지 머리다 생각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사 지낸다 생각하시고 이리 와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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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돼지야 돼지? 꽃돼지 꽃돼지 오늘 꽃돼지니까 두려워 그냥 여기 오늘 그냥 돼지 머리 놓고 내가 굿을 할 거니까 여기 바닥에 두려워 누라고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그렇지 일자로 두려워 일자로 그렇게 보면 되냐? 똥꾸냥을 쳐다보면 반대로 해야지 일자로 그렇지 이렇게 일자로 그렇지 어 누워 그렇지 자 그리고 자 이거 두 개 두고 있어 자 들고 이제 이렇게 두고 있어 자 이제 넌 돼지 머리야 이제 알았지? 넌 이렇게 오늘까지 다 준비를 했으면 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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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행히 계즈버리야 넌 아니 포위가 잡는 거야 계즈로 헛덩길로 찍었네요 헛덩길로 잡았네 초가사쿠가 침묵도 약실수 모셔다가 저 점점 가면 살고 잡았더니 호동가 나를 버리네 그어 잡아서 상자 한 잔을 둘러보니 이 손에 계신 이 손에 고기를 내리게 만들었다 상자 한 잔을 둘러보니 이 구신과 상자 한 잔을 둘러보니 이 구신과 상자 한 잔을 둘러보니 사과의 선이 가로맞고 순차가 다짓네 사과자 한잔을 들려보니 사축할 자가 이만한 여섯을 두고 해보면서 사과자 한잔을 들려보니 우리 아빠한테 시키면 사과자 우리 꽃을 지켜보니 여섯을 두고 해보면서 사과자 한잔을 들여보니 그가 안되면 주인한 경우 한심을 뭐가 되었더라 시장한다는 두고 해보면서 시문한다면 도독도독도 중돈등돈동돈동도 동량돈더라 중돈등돈동도 새워실던지 보니 오셋 논이 똑같아 그 춤추어 두 neurones 한반발덕 이 놈이가 천천히 울고 해냈어 진짜 brutal tell steps otro kluroki 어머니 영대의 모습으로 인생의 자리가 보잘서요 잘 가면 좋은 일도 있다가 슬픔 일고 있다가 모든 일을 다 미치고 서로 서로 이해 여러분들 가정받은 하자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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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으신 우리에게 당황하시도록 하나님 전으로 부처님 전으로 빌어드려옵나이다 자 이제 돼지 머리가 돼지 머리가 버렸으니까 갖고 가옵니다 아우 많이 버렸다 야 그리고 이거 그러시네 내가 방을 빌려준 값 하겠어 그리고 아까 내가 오방기 빌려준 값 하겠어 내가 아까 여기 눕혀줬잖아 자리 펴준 값도 하나 주고 여기 붙힌 것도 하나 주고 그렇지 빈손으로 떠난 우리의 생 찬란한 여러분 못난한 사랑 모두가 모두가 아주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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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디부디 감당하시고 웃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죠 박수 한번 주세요 여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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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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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